나는 뭐 사 먹고 싶은데? 나는 뭐 사 먹고 싶은데? 맞아 가자 손아 저거 가보자 뭐 사러 맛있어? 나도 여기서 만두가 제일 맛있어 다 마세요 조은이 이거 얼마에요? 5불이에요 가서 간식 먹고 싶은 거 사 먹으세요 알겠죠? 거슴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엄마가 물어보겠어요 안 필요해요 갔다와 뭐 사 왔어? 처음에는 뭐 왔어? 카메라를 카라멜을 고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몰라서 그냥 바꿨대 그랬어? 어떻게 달고나를 안 사고 마카롱을 샀어? 달고나는 집에서 만들지 아 똑똑한데요 대단해 그래서 거스름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얼마요? 마카롱 2개 사면 5불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없어요 한개 사면 얼마요? 한개 사면 프리덜러 만약 1개를 사려고 5불을 하면 거슴돈은 이불이 있어요 거슴돈은 이불로 안 되겠네요 그렇지 봐봐 엄마 어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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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